안녕하세요. 이영수의 IT의 신 시간입니다. 오늘도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미국장은 아시니까. 지금 미국장을 중심으로 연휴 기간 동안 약간의 변화가 감지가 됐습니다. 지금 AI 혁명이 긴 투자 사이클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장 중심으로 주도주 흐름의 변화가 감지가 됐더라고요. 네, 엔비디아가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동안 스포트라이트가 엔비디아 쪽에 집중이 돼 있다가 이제는 조금씩 다변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요즘에 반도체 쪽으로 워낙 공격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AI라는 사이클 자체는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생각인데요. 여기서 주목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오라클이라는 회사와 그리고 마블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은 결국 서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이고요. 이쪽으로 투자 흐름들이 조금씩 옮겨오고 있는데 어젯밤에도 블랙록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300억 달러를 펀드를 조성해서 데이터 센터 쪽이랑 그리고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에너지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엔비디아 AI 가속기와 SK하이닉스, HBM이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이렇듯이 아까 말씀해주신 마블 테크놀로지, 그리고 오라클과 관련해서 국내 기업 중에 좀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참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사실 엔비디아 GPGPU하고 HBM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사실 오라클이나 마블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기업들하고 국내 기업 중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사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가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쪽 서비스를 하고 있는 KINX 같은 회사들 주목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전력 쪽이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 쪽에서 중요해지고 있으니까 ESS 이런 쪽에 필요한 서진 시스템 같은 회사들도 한번 주목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 데이터 센터 외에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산업이나 기업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AI라는 사이클 자체가 부족한 거를 계속해서 채우는 사이클이거든요. 처음에는 반도체가 부족했고 이제는 데이터 센터 쪽이 점점 더 부족해지니까 이런 쪽으로 투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완성이 되면 거기에 어떤 전력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집니다. 특히나 최근에 해리스 후보가 지지율이 좀 더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관련 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쪽에서 퍼스트 솔라라는 태양광 기업들 여기는 중국 기업들을 배제하면서 반사익을 보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ESS 쪽에서 미국 내에서 1등 기업이 있습니다. 플루언스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고요. 테슬라고 경쟁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아무래도 전기차 기업인데 이런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측면이고 플루언스 에너지 같은 경우는 ESS 전문 기업으로서 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점점 전력 수요도 좀 집중이 되면서 ESS 관련 그리고 신재생 관련해서 한번 주목해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형수의 IT의 신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